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이 올해도 사상 최대의익을 거둘 전망인 가운데, 각 은행들이 기본급의 300%에 해당하는 돈을 성과급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이자 장사 잔치란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 예대 맞은 폭리방지법 등도 발의된 상황에서 향후 은행권의 이자 장사의 제동이 걸릴지,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기본급의 300%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대 금융지지회 단기 순이익이 작년 1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핵심 자회사인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에 나선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의 배경은 은행 등 금융계열사의 이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은행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른 반면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면서 예대 마진이 확대됐습니다. 실제 최근 은행권의 예금 대출금리 차는 2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폐업과 도산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서민들을 옥죄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난 여론이 나옵니다. 이에 최근 예대 금리 차 확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예대 금리 차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는 예대 금리 차 폭리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대 맞은 폭리 방지법이 시행될 경우 은행들의 수익성은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규제가 적용된다면 이거는 일종의 제품의 가격을 규제하는 것으로써 은행의 수익성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주주의 이익과 이해상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가격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기피하는... 증권가에서는 은행에 대해 금리 수준 규제와 같은 가격 개입 대신 은행의 충당금 한도 확대 등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불어난 이익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보다 대손충당금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종료가 다음 달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충격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의 성과금 논란이 은행 때리기에 지속적인 빌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액구준 주주들의 이익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대일이 TV 이지혜입니다.